2015년 대한민국을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중도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발생. 형법상 간통제가 1954년 재정 이후 61년 만에 법전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동성애 문제는 전통적 한국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됐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이슈를 극복하지 못했던 2015년 한국사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성탄절인 동시에 2015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진짜 금년 한 해가 상당히 위태로운 사회였죠. 가계빚이 1100조 원이 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3포 세대라고 그러고 요새 7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7가지 포기가 아니고 모든 걸 다 포기한다고 M포 세대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자조적으로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힘든 사회였는데 정말 모든 분들 잘 견뎌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슈들이 금년도 있었는데요. 이제 변호사님 모시고 금년도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좀 되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금년 3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종지부를 찍었던 김영란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방지법인데요. 이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뇌물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형법상. 그런데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은 받았는데 직무의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처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에서는 직무의 대가성에 관계없이 일단 돈 받으면 처벌하고 이유 없이 돈 주는 게 있겠냐 그런 건가요? 아주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액수도 정해서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무조건 처벌하는. 그런데 문제는 처벌 대상을 공직자 중에 교원도 넣고 언론도 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넣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그 당시에는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세우고 했었는데 막상 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용성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법이 원래 뜻대로 다 만들어지지는 못했고 많이 바뀌었죠. 막 누더기처럼 바뀌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시피 많이 수정이 돼서 원래 취지는 많이 좀 퇴색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금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요. 모든 국민이 딱 하나 생각할 텐데 메르스. 메르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메르스 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죠. 그것 때문에 메르스 바레인에서 한 분이 오셔서 그걸 퍼뜨렸는데 메르스가 퍼지게 된 것이 결국은 방역체계가 구멍이 뚫린 건데 가장 많이 퍼진 데가 방역체계를 담당하는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퍼졌어요. 충격적이었죠. 네. 한 병원이 마치 메르스 공장처럼 확 퍼지는 바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메르스가 왔을 때 정보를 공개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쉬쉬하는 바람에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는 걸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그게 공개가 되면 그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그 병원을 공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퍼지고 나중에는 공개를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도 많이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만 결국에는 186명이 감염이 됐고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메르스는 끝났죠. 그리고 메르스로서 한 가지 바뀐 게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지 손 씻는 습관이 생겨서 맞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청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은 국민들한테 많이 심어줬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마는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아주 힘있게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동성애법이었는데요. 동성애 문제 그게 미국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동성애 문제 때문에 사회적 큰 이슈가 됐고 특히 미국에서 동성애 판결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니까 동성애자들이 이제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큐어축제라고 해서 큐어축제를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청학광장에서 축제를 하겠다. 그리고 문화축제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단체에서는 맞불 집회도 열면서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서 제일 크게 된 이슈는 뭐냐면 동성애 자체는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수자,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고 또 이쪽 보수단체라든지 기독교, 크리스찬 이쪽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중독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게 선천적일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선천적일 수. 동성애자의 아이도 못 낳는데 유전이 되지 않잖아요. 동성애는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없는데 유전도 아니고 쌍둥이를 보면 한 사람이 동성애면 선천적이면 나머지도 동성애가 되는데 쌍둥이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게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대요. 그렇다면 선천적이 아닌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렇다면 왜 동성애가 문제되냐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후천적으로 휩쓸려서 한 번 동성애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성적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권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성적 소수자들은 인권차별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대립이 많이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선천적인 걸로 잘못 아셔가지고 인권차별이니까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된다. 특히 미국 같은 데가 그런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또 공보 국민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참 치열하게 서로 대립된 그런 한 해였었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제정된 차별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차별금지법 하면 온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꼭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또 인종적인 신분 간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라 그런 뜻인데요. 사실 우리가 동성애법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은 동성애 때문에 생긴 법이다 이렇게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이것이 어쨌든 대중의 인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기면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조차도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그때부터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차별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법이죠. 그런데 이런 법들이 잘못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질까 봐 또 이런 차별금지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역효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어떻게 법은 잘 만들어졌다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는가 그런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도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고 어르신들은 막 경악을 했는데 그 법이 간통제인데요. 간통제 폐지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간통제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니까 결국은 씨가 중요하다 그래갖고 결국은 간통 같은 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교에서도 상강오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간통제는 절대로 폐지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61년 만에 이게 폐지된 게 그동안은 여성단체에서도 폐지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많아지니까 여성단체에서도 간통제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남녀 간의 가정사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가정의 이불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왜 국가가 관여해서 그걸 들여다보느냐. 성적 자유, 성적 결정권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자유다. 그리고 부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운명적인 만남을 나중에 만났다. 먼저 만나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간통제는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말고 당사자한테 맡기자. 이러면서 간통제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가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가 결국 폐지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동하고 몇 나라만 간통제가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간통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간통제가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간통제가 없어졌고요. 이게 뭐 이혼 사유는 되나요? 간통제는 당연히 이혼 사유죠. 이혼 사유는 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그렇죠. 형사처벌은 안 하고. 다만 민사적으로 간통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간통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현실화시키면 돼요. 간통을 하게 되면 재산을 상당 부분 띄워줘요. 이런 걸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장치가 있군요. 그런데 그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네. 위자료가 현실화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통제라는 게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집에 들어와서 간통을 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온을 침해했다. 물론 간통한 사람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지만 다른 배우자의 허락은 해줄 리가 없잖아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변호사님이 가장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후배들 문제니까 사법시험 존치 또는 폐지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고 로스쿨이라는 것은 영미법. 미국에 있는 게 로스쿨이죠. 그런데 이걸 결국은 일본이 도입했어요. 로스쿨을. 그런데 도입해서 실패했는데 우리가 일본이 도입할 때 실패하기 전에 우리도 도입했다가 일본은 실패했고. 그러니까 로스쿨에 대해서 사시 존치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병전으로 해서 시험을 보려면 로스쿨에 나와서도 시험 볼 수 있고 또 별도 예비 시험을 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시 존치냐 로스쿨을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은 계속 공청회도 열고 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 뜻이 한 80%가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로스쿨은 어차피 돈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엄청 길고 로스쿨 3년 동안 학비도 거의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학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시 같은 경우에는 책만 몇백만 원어치 사놓고 독학을 해서도 또 대학을 안 나와서도 붙을 수가 있어요.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희망의 사다리가 있는 건데 그리고 폐자부활전이 있어요. 로스쿨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해야만 로스쿨을 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대학교 1, 2학년 때 낭만을 구가하다가 학점을 따지 못하면 법조인이 못되지만. 법대를 나와도. 하지만 사법시험은 1, 2학년 때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학점을 관리 못했는데 내가 뜻한 바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험을 봐서 결국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지고 서민들이 시험 볼 수 있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군요. 또 복과대학을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어보니까 법학적 학문적 발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대학에 법과학과가 있어서 4년 동안 법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석사되고 박사가 돼야 되는데 법학과를 로스쿨이 있는 데는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 또 로스쿨에 있는 로스쿨생들, 그런데 복과대학이 남아있는 법대생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국민들의 의견, 이걸 모두 교합해서 결국은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인가 여부를 또 아니면 로스쿨을 폐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다 모든 가능성을 놓고 아니면 둘을 자유경쟁을 시켜서 병존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보완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되고 또 수험생이나 로스쿨생이나 사법시험 수험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정말 모두가 행복한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과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2015년도 정말 쭉 이렇게 눈에 선명해지는데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정말 2016년도 또 좋은 일만 많이 생겨서 변호사님과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